고카온 얘들 보여요? 보이긴? 네 좋았어 어? 소리 들리는데? 개지려 어? 내 머리 위에 있나봐 어? 저기있다 흐흐흐흐 어? 개지려 흐흐흐흐흐 어? 기관포 나가는거 봐 내 머리 위에 있어요 오오 게르리 tense 내가 얼른 갈테다 어... 어어... 어! 박수지 말래요 아, 그래요? 네 민간이 썼나봐요 어, 민간이 지금 이거 어떡해 씨... 아, 확대하면 보이는구나 오케이, 오케이 어디 쏘는 거예요? 차량 차량? 여기 말을 안... ROD 저기요? ROD적? 어... 차 부시라는 데 할까 오케이 저기로 가야지 와, 맞추기 힘들다 아... 어 아인슈타인 잡았대 그거 레이저 마커로 조준하는 거 있던데 네 레이저 킨 다음에 메뉴에 뭐 레이저 마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는 레이저 마커로 조준한다던데 T 눌러서 라운드를 하면 기관포가 거기로 조준되는 거 정확하게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레이저 마커로 조준한다던데 레이저 마커로 조준한다던데 비행기가 막 또 오니까 네 네 그럴때 고도를 좀 높여보세요 그럼 좀 날지도 몰라요 좀 더 다 죽어 여기다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이거 뭐 잘 나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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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브 있어요? 아니 어? 뭐 쐈는데? 쟤네? 뭐야 아 쟤네가 뭘 쐈어요 스토러고 요걸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아 아 아 아 너무 낮으니까 애들이 쏴요 그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대박 북서쪽이라 했나 저거 보여요 여기 와 거기구나 와 너무 머리가 아 그 위치 어딘가 아 뭐야 아 여기 여기 한 명 아 이제 공부는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이럴 때 에이스 모드가 아쉽네 아 누구 살리 아 안에 적들 많아요 네 개많은데 민간인때문에 하부로 못생겼어 집합된 존나 아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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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어 트럭인데 어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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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앞에서 오면 지르겠는데 아 아 안 300m northwest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환자리 보고 있어. 15mm 쏟는 게 제일 어려워. 어디가? 이렇게 고생해. 와 이게 싹 죽어있는데? 뭐야? 빌딩 무너져있고 난리도 아니에요. 거의 적일걸요? 레이저 켠 것만 적일거야 아마. 아이고, 엇. 4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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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됐노? 뭐 됐노? 아 터지는 거 장난 아니다. 아니 저 지금 뒤져가지고 슈퍼날려 기다리고 있어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니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기간포랑 40mm랑 105mm인가 한 종류가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? LP탄하고 H탄 그거 있었던 거 아니었나? 아 아 마크 HP 엠프피 이런건가 아 그거는 화면에다가 막 허진 걸까요? 아 아 그러네 이거 어떻게 좋아해? 아 이구나 아 이걸로 아군비를 잘 모으구나 중도 도망가는데? 지프 말하는 건가? MTLB인가? MTBL인가? 그 중동군 싸구려 장갑차 있잖아요 그렇게 생기고 오 소리 봐봐 오 잡았다 실축이 있다 스폰했다 스폰탑 크리프 스폰탑 스폰탑 저기요 저 그게 목표라는데 지금 잡아주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 헬프 나 헬프 나 헬프 이동 라이플맨 75미터 라이플맨 75미터 라이플맨 75미터 물론 이동해주세요 나 죽어요 나 여기 연막탄 부렸어요 나 빼고 다 죽임 어 으헤헤 좌텍스 나 왜이잌 비행기 중 ㅎ 안정화가 안되가지고 사겄나 아 초탄 운전조심하되는데 쏴버려 그냥 싸버려 위에 있다 초탄 한판 싸보고 오오오헤 와아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오케이 어 레이저 개꿀 아 개킹 뺨 오 이거 아직도 가구 나오세요 에에 살려주세요 어 너 바로 앞있소 위치에 도저히고 오세요 못하기로 하는데요 이거다 이거다 어 오케이 아 뒤졌다 어? 잠깐 죽이래요 죽이래, 존나맞네 자, 하고 계십시오 어, 나 살았어, 왠지 모르는데 살았어 도망가자 일단 나 살았어 에 나 조지라 레이저 혹시 보여요? 레이저 켜요 이거 전비다 도망쳐 엠텍이 너무 많네 엠텍이 너무 많네 엠텍의 누드는 뭐야? 아 델빈 좀 나 너머인가? 끝난건가? 어? 됐나봐요 전식으로 다했네 님이 하삼 내가 밑에서 구경좀 할라한게 저요?